직원 안전관리는 왜 필요할까요? 우리나라는 1970년대 이후 중화학공업을 중심으로 산업이 발전되면서 위험한 기계, 기구를 사용하게 되고 더 나아가 각 산업마다 새로운 공법이 사용되면서 산업재해가 과거에 비해 더 빈번하게 나타나고 그 피해 역시 과거에 비해 매우 광범위하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유해물질을 대량으로 사용하는 산업이 다양해지고 직업환경 역시 각 산업에 따른 다른 모습을 보이자 이에 따른 직업병의 발생이 크게 증가하였고 이러한 위험은 직접적으로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 사용자에게도 상대한 경제적 피해를 주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위험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산업안전보건관리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안전과 보건에 필요한 위험방지 기준에 대한 인식이 보편화되었고 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체계의 필요성 역시 커지며 산업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위험방지 기준을 확립하고 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사업장 및 전문단체의 자율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산업재해를 효율적으로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1981년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독립적인 산업안전보건법을 제정하였습니다 기술의 진보, 재해 질병의 발생 상황 그 밖에 산업현장에서의 재반사정의 변화에 따라 부단히 진화를 거듭하면서 직원인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법적 관리를 하고 있고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가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일하도록 하기 위해 기본적인 규정을 만들어두고 있으며 보건의료기관도 이 법에 의해 산업보건관리를 해야 합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도 직원 안전을 위해 직원 안전을 필수 항목으로 지정하고 직원 업무와 관련된 직원의 안전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안전관리활동을 계획하고 이를 위한 감염성질환 노출 등 직원 안전사고 조사, 상담 및 추후관리를 통한 감염성질환 전파 감소를 위한 활동을 수행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직원 안전의 범위를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의료법 부문에서 먼저 보겠습니다 의료법 제36조에서는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는 의료기관의 안전관리시설에 관한 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하였고 의료법 시행규칙 제35조에서는 의료기관은 환자 의료관계인 그 밖의 의료기관 종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관리시설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산업안전보건법 차원에서 보겠습니다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다양한 건강위험 요인들에 노출될 수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해진 직업환경특정과 건강진단 및 보건상의 조치 등이 이러한 위험을 관리하는 데 필요합니다 경제사의 안전관리시설에 관한 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